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second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 파편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있는 second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저는 seconds라고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 seconds에 push를 통해서 객체를 추가할 건데 그 전에 반복문을 쓸 겁니다. i는 4, i++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반복문은 4번 반복해서 실행되는 반복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저는 cut해서 반복문으로 올려서 4번 반복적으로 실행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econds를 seconds에 push 해가지고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복문이 실행되면 이 seconds라고 하는 저 배열에는 이 두 번째 객체들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seconds에 대해서 seconds에 대해서 자, 다시요 i는 0 i는 seconds의 length i++ 이렇게 한 다음에 seconds에 i를 넣어서 저 반복문 안에 저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객체를 하나하나 꺼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 전에 테두리 안 이쁘니까 지워버립시다. 잘하죠? 자, 이렇게 됐죠?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그 seconds들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일단은 저는 이 seconds의 크기를 좀 조정할게요. 여기 있는 radius를 랜드 이렇게 해서 5부터 15까지의 크기를 갖도록 하고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미세한 파문이 생기죠? 너무 미세하네요. 이를 30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이 중심이 아니라 중심 근방에서 왔다갔다 하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는 x를 하는데 랜드로 마이너스 50 픽셀과 50 픽셀 사이에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0 너무 소심한가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문이 예, 랜덤하게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클릭할 때마다 랜덤한 위치가 달라지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하면 돼요? generate를 넣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서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멋있죠? 멋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음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임팩트가 있고 두 번째 것들이 파문처럼 나타나게 하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들 사이에 딜레이를 줘서 실행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면 좀 더 극적인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느낌상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컨드들에 대해서 딜레이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200 정도? 자, 그리고 아니면 퍼스트에다가 듀레이션을 재생 시간이죠. 어, 한 300 정도를 줬으면 우리는 세컨드는 300의 딜레이를 주면 첫 번째 게 끝나고 두 번째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오버랩되게 하면 예를 들면 250 정도를 주고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미세하게 조율하는 건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는 문제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를 좀 여러 가지 컬러들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자, 일단은 colors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저는 그러면 어, 딥, 핑크, 마젠타, 옐로우, 또 토마토 이런 식으로 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음... Stroke, Stroke, Stroke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건데 이때 저는 뭘 할 거냐면 colors라는 저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가져올 때 i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어째 노란색은 너무 하네요. 노란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파란색을 바꿨어요.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째 하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보니까 제가 스펠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건지 이제 대충 아시겠나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MoJS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기능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이 이 MoJS가 무엇인가 또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출발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MoJS의 어떤 특성을 좀 파악하시면서 여러가지 조합들을 해보는 거죠. 그럼 조합을 많이 할수록 조합을 하기도 전에 그 조합이 어떠한 부품들을 투입하고 그 부품들을 어떻게 결합하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직관이 생기겠죠. 그런 직관이 풍부할수록 그 사람은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표현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